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선제 대표학제로 이렇게 부상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패배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사전투표를 손을 대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기사를 보니까 톱 기사가 아주 수술을 잘하시는 흉부외과 의사분이 그만두면서 남긴 글이 있네요. 참 흉부외과 의사 이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죠. 많은 의사분 가운데서도 외과 의사 외과 수술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참 얼마 전에 현대아산병원의 아주 베테랑 의사분이 불의의 여러분들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때 많은 분들이 애도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의사분 한 분이 나오려면 본인의 능력도 출중해야지만 정말 나오기 힘든 사람인데 너무너무 국가적으로 손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의사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소위 현장 목소리라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서울 아산병원의 흉부심장혈관외과 의사시네요. 최세훈 아주 장문의 여러분들 이직의 변을 사직의 변을 올렸네요. 아주 길기 때문에 전부 다 소개하기는 힘들지만 전문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그의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은 현재 의료수가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이렇게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저임에 전공의를 대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전공의를 쓰지 않고 의사분을 만일에 동원하면 비용 부담도 클 것이고 그런 의사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의의 희생위의 대학병원들이 굴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공의들이 다 사표를 냈으니까 지금 수행할 수 있는 그 수술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정부의 좀 거친 정책에 본인이 한 배를 느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수술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런 게 나온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레진아님께서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무슨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총선에 대패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만 안 둘 겁니다. 그거를 빈밀해 가지고 그냥 몰아내든지 여러 가지 수술을 쓰겠죠. 그러나 화장실 들어가기 이전하고 화장실 들어간 이후에 여러분들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혼자에 앉기 전하고 여러분들 앉았을 때하고 또 자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달라질 수 있는데 대통령이 아주 어려워지겠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동정을 안 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흉부외과 교수 사직의 변 최세훈 교수의 페이스북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 땅의 의료가 회복불렁으로 망가져버렸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팀 흉부외과 팀입니다. 수술팀이 전부 있었을 때에는 어떤 환자가 와도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환자를 보는 것이 무섭고 괴롭습니다. 전공의가 다 그만둔 상태에서 옛날 수준의 그런 수술 수행하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인턴 전공이 전임이 없이 수술하고 병동을 지켜온 지 이미 한 달 원래 밤새 수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몸이 힘든 것이야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정신이 너무 힘듭니다. 전공이와 전임이가 사직한 이후에 제가 혼자 수술할 수 있는 환자는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물론 이런 걸 두고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문장을 딱 보고 느낀 것은 뭔가 아니까 전공이와 전임위가 저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여를 해오는 그런 기행구조였구나 그걸 다 여러분들 정액을 지불하게 되면 의료보험료를 훨씬 더 높이하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행구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간에 한국의 의료체계가 저임을 통해서 이렇게 외과 수술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전공이와 전임위가 어마어마하게 희생을 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던 여러분들 개인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그냥 이 문장을 보고 아 외국 같으면 300원에 할 수술을 100원에서 여러분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전공이하고 전임위들이 어마어마하게 뭐죠 많이 기여를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환자는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급한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수술하다 보면 나머지 환자는 그저 쌓여만 가고 다른 곳에 보내려고 해도 수술 공장이냐고 핀잔 듣던 빅파이브 병원들의 그 많은 환자들이 다 어디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 바뀐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정신을 온전하게 가다듬지 못하겠고 당직이 아닌 날도 불면증에 시달리며 새벽 오기를 기다린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어서 무섭습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못 견뎌 사직서를 냅니다. 아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볼 때는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의사들을 여러분들 나무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뭐죠 여러분들 상처를 입었을 거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제 일찍부터 공직인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나 이런 부분이 공격을 하더라도 아주 나쁜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이분들이 의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들 여기 보시게 되면 나라님께서 전공들이 열정페이로 일한 것은 장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업계를 잘 아시는 분들 말씀이시네요. 이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이란 것을 보통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도 하게 부탁드린 것도 댓글이란 것은 익명성을 갖고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비수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공시적이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말을 좀 순화하고 가족들의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무기가 되거든요. 무기가. 안 읽으면 괜찮지만 의사들이 읽었을 거라고요.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기 보시죠. 저는 가장 행복한 흉부외과 의사 였습니다. 학생과 전공이 일 때 좋은 교육을 받았고 외과 의사로 독립하였을 때에도 최고의 동료들이 도움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외래를 보는 동안 내내 환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다 보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쓰임을 받나 분해 넘치는 선물에 몸둘 바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흉부외과 의사가 한 명 남는다면 그게 나일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이렇게 떠나게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한 금식이 외국 어디를 가서 무엇을 봐도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던 시기는 이제 끝이 났음을 압니다. 정말 너무 슬프고 황당해서 요사이 계속 머리가 멍한치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정책 위반자나 저와 같은 그런 문과 출신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업계만의 그런 내밀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분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지 의사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읽어보시게 되면 이거는 윤 대통령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의 장관이나 차관이 전혀 알 수 없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일종의 과학적 지식이 아니고 암묵적 지식인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졸속으로 강압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정책으로 인하여 한 나라의 의로가 붕괴된다면 아마추어 정보이고 돌팔이 정보일 뿐입니다. 정말 길가는 국민 한 분 한 표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의로가 그렇게 망가져 있었는지 이런 파괴적인 의로 정책이 정말 필요한 상태였는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편하게 빨리 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어려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통계 숫자에는 안 나오니까 그 윤 대통령의 당당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 정원을 다 발표하고 그냥 그걸로 끝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제가 좌익들 좌파 정부를 제가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최고다 생각하는 소위 지적 오만과 자만이라는 것이 20세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좌파 정책과 좌파 정치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 방송하시면서 제가 자주 하는 것이 이 문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많이 보실 겁니다. 우익들 진정한 의미에서 우익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이란 덕목하고 지적인 겸손함과 인간적인 겸손함인 겁니다. 그거를 상실하게 되면 그거는 우익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당신 우파요 공박소 우파요 왜 대통령을 비난하요 뭐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수준이 낮은 겁니다. 우익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함입니다. 인간적인 정직함과 지적인 정직함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전혀 정직하지 않으신 분인 겁니다. 왜 선거부정을 덮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런 본인의 이런 미래에 대한 족쇄가 되는 것이고 너무나 억울하고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나라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힘든 상황에 놓이도록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흉부외과의사를 하나가 키우는 것은 그거는 그냥 돈을 집어넣어서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일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그런 거가 있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왔는데 완전히 뭡니까 그냥 한 집단 전체가 그냥 완전히 뭡니까 죽일 집단이 됐으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도 보면서 저도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냐. 왜 그런가 하니까 무슨 정책에 대한 것도 논의나 토론이 아니고 그냥 특정 집단을 그냥 속재형으로 삼아 전부가 다 뭡니까 사람들 때리는 겁니다. 시가 찬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되지 않으시지만 댓글 남기거나 이럴 때 있죠. 항상 상대방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본인의 품격이지 않습니까. 외국 댓글 보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뭡니까 그냥 그냥 바락하듯이 댓글을 남기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의료 문제를 좀 잘 알고 있냐 이렇게 한 번만 여러분들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던질 수가 없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싸게 여러분들 외과의사가 외과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이 모든 것이 전공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여러분 이거 있죠.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가 저렴하게 신속하게 퀄리티가 높은 여름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엄지에서 그 비용을 치렀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의료보험료를 두 배 세 배 내면 뭡니까 좋은 의사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할 행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이 소위 흉부외과 의사분이나 이런 분에게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줬을 것 같아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타인들에 대해서 타인이 사람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물질적인 욕구도 있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정치를 하기도 하지만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흉부외과 의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살렸다는 겁니다. 내 의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이번에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본인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여린 겁니다. 피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항상 수술을 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그런 공격이라는 것을 참아내기가 힘든 겁니다. 너무나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의 무자비한 정책으로 그들 모두가 미래에 절망한 채 자발적인 사직을 결정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 땅의 가장 어려운 환자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전문의가 되어 이 땅의 의학의 맥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전공의들이 우리의 미애였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떠난 지금 우리나라의 의로운 미래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원통하고 또 원통합니다. 의사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방송 초두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결국은 윤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왜 그들은 권력을 쥐고 있고 그들은 매너치분 권한을 쥐고 있고 그들은 언론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민간이 관이나 정치 권력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데는 없다 이야기죠. 그냥 세무조사하면 이러면 당해야 되고 매너치수하면 이러면 당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개인의 이름들 정치 권력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는 연구소 하나가 없으니까 현재 한국의료의 문제점이 있다면 기득권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정부는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며 사무엄 갖고 공부하는 전공의와 학생들만을 이리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공의와 학생 3만 명이 우리나라 의로의 미래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흉부외과는 정부에 고작 100명의 전공의가 있을 뿐이고 매년 20명 남짓 나오는 겨우 한 줌의 전문의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분야라는 거죠. 고되고 항상 여러분 대기상태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본인 여러분들 뭐죠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에 오고 가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매년 20명 남짓 나오는 경우 한 줌의 전문의들 그들 한 명 한 명이 우리나라 국민 완명을 살릴 사람들입니다. 평생 그 업에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한 젊은 의사들 다 떠난 이때 정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여전히 위협과 명력으로만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한자 한 명의 죽음도 의사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 수천 수만 명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아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한자 한 명의 죽음이라도 직접 경험해 봤으면 절대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할 정책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의사분 현대아상병원의 흉부외과 부교수로 계시는 이 최세훈 부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가 저는 제가 가장 소중한 것 제 인생 수십 년에 걸쳐 싸운 의협 제가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해 제 삶의 목적을 포기합니다. 이 정부의 정책은 이 나라 의료를 영구히 망가뜨릴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차피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겨우 버텨오던 흉부외과는 남은 자들이 온몸과 마음을 갈아 넣으며 얼마간 버티다가 결국 문드러져 버릴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어려운 환자들을 포기하려는 옛날에 오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느니 차라리 저는 의협을 떠납니다. 누가 이 나라 의료를 망하는 길로 몰아갑니까? 누가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누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각자의 위치에 최소의 노력으로 환자를 살리던 젊은 의사들을 절망 속에 떠나가게 했습니까? 그 떠나간 젊은 의사에서 살릴 수 있었던 수많은 국민이 고통 속에 죽어갈 때 그 책임이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것만은 우리 국민들도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들 업계 사정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러나 그 글을 읽어보고 대개 여러분들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관료들은 이런 동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동감 능력이. 저는 젊은 날부터 여러분들 조직을 떠나가지고 고객을 상대로 해서 직접 여러분들 일을 해봤기 때문에 훈련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망했을 테니까. 보건복지부의 장차관이라든지 대통령이 종사했던 것처럼 검사, 특수부 검사라는 것은 타인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타인을 이해해야 되거나 공감하거나 동감하거나 이해하거나 이런 것이 별로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명령하고 지시한 밑에서 탁탁탁 다 움직이니까. 그것을 저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의사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밀어붙인 걸 보면서 한 사람은 과거로부터 참 자유롭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때로는 대통령에 대해서 안 된 마음도 드는 거죠. 대통령으로 여러분들 자리가 옮기게 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그런 등목들을 빨리 모드체인지라고 그렇게 하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그것을 참 잘하신 분으로 뽑히고 지금도 존경받는 인물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여러분들 4성 장군인가 5성 장군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을 진두지휘했지만 본인이 정작 대통령이 됐을 때는 완전히 군인의 이름들 소위 특징을 버리고 대통령의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드체인지가 참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이 무리하고 거칠게 문제를 처리한 겁니다.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꼭 같은 문제를 대통령이 훨씬 더 부드럽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거칠게 문제를 처리한 겁니다. 너무나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참 귀하죠. 전문의 현대아산병원의 여러분들 외과의사분이 여러분들 돌아가셨을 때도 정말 제가 안타까워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런 분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이러면 오랜 세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분 손을 통해 가리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외과의사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댓글을 보니까 과거하고 달리 거의 한 60% 대 40% 정도가 비등비등하게 여러분들 의견이 있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b님이 이제 끝 제가 살아오면서 보수를 선택했었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 대통령을 선택했었지만 이제 절망감을 느낍니다. 제대로 정책을 풀어가는 해안도 없으면서 박 대통령 축대만 내면 되는 줄 알고 밀어붙이는 게 더 이상 할 말을 잇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확신에 찼었던 어떤 것이 성공한 게 있습니까 총선을 앞두고도 연일 표 깎은 논문만 만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원한 의료계획이 이런 거였습니까 지금 한 달 지나서까지 들려오는 이야기는 피부 미용과 전공의나 교수들이 못 살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의료계획에서 살리겠다는 필수과 전공의 교수들이 나가뜨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기대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 7천억 1조 이러면서 돈 투입해야겠다는 소리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의사를 때려잡겠다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속마음은 무슨 꿈꾼인지 그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정치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분이 여기 찬성 반대 보시기 바랍니다. 58대 22가 나오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